으으... 가단장을 강화합니다. 구독 멘트가 언 줄어랬네. 슬더스1300시간님 5급구독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고급구독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급구독이 우리방에 두명일텐데 아유 감사합니다. 단 두명 5급구독하면은 포인트 많이 쌓입니다. 5급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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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츠어 너무 힘들다 나만 왓츠어 힘든가 얼굴 나오면 그냥 셀이 얼굴 하면 되는건 알겠는데 5급구 5급2 격분을 어떻게 하겠는데 격분이 들어가면 격분이 뽑을 카드 더미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 카드 되게 많이 안 넣어도 되고 아이고... 아이고... 에휴... 얼눈특 조진거 알려줌 죄송합니다 표창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지타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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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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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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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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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만나요. 안녕.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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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무한대 캐저잉. 아이슬더스 1300시간인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일 저주인형. 형인 저주. 이쁜 금강좌. 저거만한 쓰레기 이벤트가 또 있을까? 아이스크. 아이스크. 분화만 안 뺏기면 그냥 이대로 돌려버리면 되겠는데. 아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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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왜 이렇게 세냐. 아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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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힘든데 질 수도 있다는 말이지 아씨 지기 힘든데 좀 말릴 수도 있지 근데 근데 좀 그렇지 켈리 퍼스 이젠 정말 얼불뿐이야 표창 없었으면은 저거 날라가는거 엄청 아쉬웠을건데 표창있어서 저거 없는것도 그렇게 아쉽진 않다 이거 있으면 이제 말이 안나오냐 신성모독도 쓸 수 있다 모두 강화해도 깰 수준인데 말문이 막힘 말문이 막힘 엘리트 죽이라고 킬뎀올 아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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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듬 모독하는 맛이 있네 엘리트 잡는게 맞겠지 아닌가 엘리트 잡아야나 안전하게 가는게 낫지 않나 강원하여야겠다 쫄보픽 유물을 봐야될것도 없고 신의 분노를 잠재우는 쪽에와서 마법의 소라고돈같은건가 가르기 정도는 괜찮았나 이런 헐 강화 안했으면 안좋은골 볼수도 있었나 앗 new 킹쓸가암머니 이제 물음표 가면 되나? 아까 추락했으니까 이제 쓰레기 이벤트 없잖아 물음표 쭉 보고 눈은 원래 두개가 맞지 양초는 초계화석 때문에 안쓰 추월 하나도 안나오나? 모독 자르는게 나은가? 모독 쓸만큼 썼다잉 다른 부을 갈수있어 윙붙의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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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네. 취약 그딴 거 필요 없네. 뭐야, 벌써 끝이야? 2, 2, 4, 4, 4. 강화할 거 없어. 절 두 번 하면 심장에게 예를 갖추는 게 아닐까. 으아. 으음... 26방어의 32방어. 22방어 포션을 안 먹어도 되겠지만 피격은 하네 이러면 역시 창방이야 좋았어 캘리퍼스이기 때문에 거의 필승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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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틀림 얼불순 캘리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은 다음 턴을 봐야겠네 이번 턴에는 돌리면 돌리면 억지로 돌아갈 것 같긴 한데 오우 보복 기우니까 알아서 잘 돌아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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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아 아이 랜덤 왔넘 아이 얼룬 이거 진짜 얼불 얼불 말고 다른 맞춰 너무 어렵다 결국에 진노랑 진노랑 추월이 밸류가 너무 높아서 확인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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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